어머 내 영상 보러 왔어, 그치? 어휴, 뭐 영화가 아니냐? 어휴, 뭐 영화가 나 생각나 어딘가 모르겠어, 네가 담백하 싱거워다 모르겠어, 미아 싱거워, 싱거워 아래는 어딘가 모르겠어, 네가 담백하 자, 넉살 파스판, 오픈! 어, 모르겠어가 있었던데? 모르겠어가 있어 모르겠어 있어 어? 생각나가 아니고? 너무 더울 때도 생각나 처음엔 몰랐었어, 너의 담백함 어? 말은 엄청 잘 맞는데요? 와 이건데? 근데 몰랐었어 다음에 미안으로 들었거든요? 미안? 나는 네가 네가 이런 식으로 나도 네가 로 가솔리나로 들렸는데 나도 몰랐었어, 모르겠어 다음에 두 글자 담백함 모여온 거야 이거는 우리가 다른 노래 맞출 때처럼 그렇게 들렸었어 난 이렇게 들렸었으면 의미가 없어 정상훈이 엉망진창으로 지금 어테로 불러기 때문에 이거 때려 맞춰야 돼 진짜 때려 맞춰야 돼 이거 기술적으로 와야 돼 한 번 갈까요? 가보자 네 경호 한번 너무 더울 때 자, 우리 경호씨가 자, 정답 존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요 처음엔 몰랐었어 너의 담백함 이게 제일 말이 되잖아 모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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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가솔리나 담백함 모르겠어 이런 담백함 아까 유출한 거지 가시죠, 가시죠 말이 돼야 되니까 일단 너무 더울 때 또 생각나 처음엔 모르겠어 이런 담백함 결과 보여주세요 출발 자, 체크해 주시고요 들으면 됩니다 들어도 모르겠어 너무 어렵다 난 진짜 모르겠어 오, 귀 파네요 우리 혜리 귀 팝니다 이렇게 딴 얘기죠 자, 죄송합니다 선배님 뒤로 하셔야 잘 성형님 뒤에, 스피커가 스피커 뒤에 있는 넥주한 지 아까 안 들리더라고요 가끔 오시는 손님들이 이 스피커인 줄 알고 앞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뒤로 하세요 자 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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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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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잡혔다, 됐다 잡혔다 맥이 잡혔어 띄어쓰기대로 했더니 들리면서 옛날에 봤던 그 가사가 생각이 나는 거야 오케이 신대요 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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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이게 땀이야 땀 땀 아 땀 썼어 어 썼어 그다음에 찔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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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이야 땀 땀 땀 썼어 어 썼어 그다음에 찔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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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히어 썼어? 와 찔찔찔만 들었어 땀찔찔 땀찔 날 때 또 어떻게 또인지는 모르겠는데 땀 쭈쭈 맞아 맞아 뚱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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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뚱 어딘가 모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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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몰라 아 정말 더 해주세요 형님 어딘가가 정확하더라고요 아 이건 아예 아까부터 썼어요 맞아요 어딘가 아까부터 썼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안 들었어요 근데 모르겠어까지 가는데 어랑 세 글자짜리가 또 있는데 이게 이게 겟솔리나 그러니까 겟솔리나가 프리티포인데 혜리바스받 오픈 어딘가 모르게 사일런 어딘가 모르게 사일런 담백함 어딘가 모르게 사일런 담백함 이렇게 사일런 맞아 맞아 담백함 나올 거 같아 어딘가 모르게 사일런 담백함 맞아 저 문제야 어딘가 모르게 사일런 담백함 자 지금 뭐 뭔 표현까지 어 인간 모르게 조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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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근데 마지막에 진짜 담백함 전이 가가 왜 저렇게 들려 런인지 니가를 자꾸 들렸대 그래 니가 그렇지 니가처럼 들려 가 아 가 아 소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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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나 나 나 나 뛰어시긴 맞아 맞아 어디가 모르겠어 어디가 모르겠어 어디가 모르겠어 니가 딱 하하 어디가 모르겠어 니가 딱 하하 야 진짜 해리가 코스를 해주고 나래가 그걸 맞습니다 아 맞아 그리고 가는 또 넋살이 또 던져주고 아 아니 근데 그러면 내가 진짜 처음에 들은 게 와 이 줄이 발음은 다 맞았어 다 맞췄어 와 이거 어떻게 처음부터 이렇게 다 맞췄어 어 어 네 더 온 거 같아 날때 또야? 담백함을 담백함으로 발음했을 때 어 담백해를 담백함으로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내가 처음에 담백해로 썼을 때 네 담백해로 쓰신 분들이 많아요 어 처음에 아 해리 또 아니죠 해리가 또 기분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넌 날때 또 갑자기 또 걸그룹의 위험을 보여줍니다 개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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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개소리가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돼 와 이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 정답으로 알고 들으면 진짜 소름돋게 이렇게 들려요 소름돋게 제 앞에는 정답지가 있잖아요 와 딕션 너무 좋아요 아 그래 아 진짜로 진짜 귀에 빡빡 받쳐요 아 진짜 예 조금 이따가 한번 느껴보시고 자 해리 준비 됐습니까 아니 근데 해로가 조금 이따가 조금 이따가 느껴보시고 뭐가 틀렸다는 거 아닐까 조금 이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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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적인 대화책까지도 이렇게 파악을 하시네요 아니야 더 맞을 것 같아요 더는 맞아 그건 또로 발음해 또를 또라고 안 했을 것 같아요 또를 그렇게 발음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또를 그렇게 발음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또로 갑니까 또로 갑니까 아 나 더 저도 더 더 랑 깨로 가는 게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중국에서 온 배우입니다 네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아 퀴리 아 퀴리라는 친구인데요 자 여러분께 노래를 군대 줄 거예요 가자 땀 지지 날 때 도 샌그랑 어딘가 모르겠어 니가 정백해 아 너무 좋지 않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갑니다 결과 보여 주세요 고마워요 모든 기운을 모아 신동엽 해내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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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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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가 보다 한인가 보다 실패 가살나 유전 3 가살나 3 가살아난다 진짜 웅 너무 심하다 대박이다 진짜 완벽하네 나 맞지? 만약에 수정할 게 없다면 바로 성홍씨를 정답적으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다 어떻게 이렇게 잘 들리지? 전원 다 일어났어요 웃겨서 진짜 와 웬만한 가수들보다 지금 딕션이 더 좋아하다 진짜로 불러 주세요 땀 찔찔 날 땐 나 생각나 어딘가 모르게 소니가 담백해 이야 과연 정답이지 마지막은 화면으로 보여줍니다 진짜 대박이다 와 맞네 어딘가 모르게 소니가 담백해 성공 진짜 잘 들린다 진지했네 진지했어 진지하게 불렀네 진짜 진지했어 하나 하나 곱씹어서 발음해줬어 진짜 진지하네 진짜 소년이다 천둥노래요 아 어렵다 내가 술 입어 갈 때 내가 내가 아닐 때 다른 걸 안다면 울어 나 잘 될 거라 했을 때 우려, 우려, 우려. 잘 들리는데? 어, 뭐였지? 잘 들리는 것 같은데? 아, 이렇게 길다고? 아, 이거는... 아, 이 노래 뭔지 알 것 같아. 아, 기억이 나는데? 아, 들어본 적 있어요, 나래? 아, 나 또 미칠 것 같아. 이 노래 많이 들었어요. 오, 많이 들었었어요. 자, 나래 씨의 추억 여행은 정확도가 좀 많이 떨어지는데 그러니까. 얘는 여행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아니, 맞아, 한 장 하나 없었죠. 한 분 한 분. 첫 버스를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 버스판. 오픈! 한 번도 만나 만남 웃을 것 같아 정말 나 미칠 것 같아 좋습니다. 어, 자, 심도역치 버스판. 오픈! 멍데, 너 그만 그칠 것 같아 정말 나 미칠 것 같아 그만 나 미칠 것 같아 그만 그칠 것 같아 그칠 것 같아 자, 넉살 갑니다. 넉살 파스판 오픈! 처음에 한 번 더예요, 시작에. 많이 썼어요, 넉살. 한 번 더 번더 번더 뭔데 뭔데 이러신 것 같아요, 계속 되게. 번더 번더 뭔데 뭔데 느낌이었는데 아, 뭔데 뭔데? 한 번 더 만 나만 나만 나 한 번 더 번더 번더 , 뭔데 미칠 것 같아 하몸데몸데 이렇게 들었거든 그만 뭐라고요? 한 번 더 번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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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랑 한번데멘데 한번데멘데 이렇게 들었거든 한번더랑 한번데멘데 비슷하다 한번데멘데 자, 소연해봐 오픈! 야 넌 넌 넌 뭔데 뭔데 뒤를 돌아봐 뜨뜨뜨미칠 것 같아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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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써니 바로 갑니다 써니의 마스파트 오픈! 뒤를 돌아봐 오, 참았어! 와 스피커를 최근에 바꿨는데 그 스피커가 잘못됐었나 봐요 여기 오니까 너무 잘 들리네요 진짜 됐다 됐어 자,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는 아파 정말 미칠 것 같아 아냐 내 속이 이런 걸 표현하지 않을게 뭐 이렇게 들었던 것 같은데 표현하지 않을게까지 표현하지 않을게 그냥 가사 같다 그냥 표현하지 않을게 도연하지 않을게 도연하지 않을게 해리 파스바디 오픈! 여기가 이토록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아 아냐 내 속이 이별인 걸 뭐 뭐 할 때 원샷의 주인공 정답에 가까운 오늘의 주인공 원샷 보여 주세요 과연 써니입니다! 진짜 이로써 써니 씨가 7대 명예의 전당에 등극을 합니다 명예의 전당 최상단에 올라가게 됩니다 진짜 개단하다 혜리바스팅 오픈 혜리바스팅 오픈! 아이씨 제가 세 번째 줄에 계속 걸리는 게 저 여기가 이별인 걸이라고 들었거든요 어? 나도 이별인 걸 들었어 근데 잘 안 들려 가사가 안... 아니 숫자가 안 맞잖아 이별인 걸 아 그런 발음으로 들렸다 이별인 걸로 들어가지고 근데 이런 걸 말이 될 것 같아 정말 미칠 것 같은 지금 내 속 내가 지금 이런 거 찌질하지 않아요 표현하지 않을게 표현하지 않을게 확실해요? 확실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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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출발! 뭔데, 뭔데, 뭔데 주로가 이 뭔데로 맞춰? 근데 만약에 혹시 뭔데가 아니면 다른 단어면 어떻게 돼? 아니야 그럼 뭔데 이키지 어허 자, 여러분 마지막 체크 없습니까? 갑니까? 이런 걸 보면... 와, 뭔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고? 지금 써놓고도 약간은 어색하다 근데... 뭐가 함적이 있을 것 같네요 아, 이거는... 왜 이렇게 찜찜하지? 이거 틀린 거야, 이거 맞아 왜 이렇게 찜찜해 이거 이상해 슬로우, 추우세요 아,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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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이토록 아파 정말 나 미칠 것 같아 아냐, 내 속에 이런 걸 표현하지 않을게 미칠 것 같아 해서 좀 기술을 쓰시네요 음감이 좋다, 음감 음감이 좋아요 자, 결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부름이 지켜졌고요 자, 결국은 한... 결국은 아, 뭔데, 네 번 뭔데, 뭔데 진짜 한 번 먹자 뭐야 개선! 근데 뭘 이렇게 너무 세게 터뜨린 거야 아, 이거 Y라는 거 아니야, 어디가? 뭐라도... 띄어쓰기, 보여 주세요 칼라쇼! 헐! 첫째 줄 똑같고요 거 봐, 아니야, 그거 아니잖아 두째 줄 똑같고요 똑같아 그러면 이런 걸... 뭔데지 하나 이런 나 뭔가를 들었다니까 그러니까, 뭔가가 있다 아니, 뭔가 글자로 뭔가를 들었다 그러니까 뭔가가 있잖아 아니, 진짜 아, 나 진짜 어, 꼴뱅이 싫어 꼴뱅이 싫어 그럼 이제부터 쌍이랑 혜리만 해도 돼 내가 아니야, 아니야, 됐어 됐어, 됐어 야, 오답수 나오면 똑같아, 됐어 진짜 오답수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오답수는 거기서 나라 하지 않죠 머리가 너무 간지러워 머리가 지러 아니, 아니야 첫째 줄에 뭔가를 들었다고 뭐가 들었어? 아니면, 왜냐면 뭔데, 뭔데 뭐가 뭔데 이토록 아파 이럴 수 있지 않아? 약간 뭔가라고 듣기는 했는데 아, 혜리야 혜리야 혜리야, 그만해라 고장 났어? 왜 이래 지금 혜리가 좀 고장이 났거든요 저 친구가 기계였어 기계 서기 기계였다가 오류가 걸렸는데 자, 3차시도 음악 들려드릴게요 아직 안 돼요 아직 안 돼요? 왜? 왜? 뭐예요? 왔따 왜? 왔따 왔따 아니, 아니야 지금 몰아가는 거 같은데 혜리 알면서도 얘기 안 하고 몰아가는 거 같은데요 나중에 자기가 공개하려고 들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진짜로 고장 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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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연 뭔가 있다 이별인데 결정 결정이 안 돼요? 이별 결정? 뭔가 있어 세번째, 네번째 정확해 뭔데는 네번이에요 뭔가 있어 이럴? 야, 이거 진짜 이럴 건가 있어 이별? 나 이별 또 들었어 그러니까 무슨 이별하고 이별야, 이별 이별 맞잖아 근데 말이 안 되잖아 효연 맞아? 너무 정확하게 부표현하지 결정! 이러는데 나는 미치겠네 와 이러면 안 돼 효연아 결정은 진짜 아니야 결정은 진짜 아니야 결정은 진짜 아니야 아니, 근데 나 결정으로 들었어 흘렸나 봐 아니, 아니야 효연 결정은 아니야 결정하지 않을 결정은 진짜 아니야 그러니까 혜리 아까 아 했잖아 저는 그냥 이별을 이별? 이별? 이렇게 하다가 내 속에 별론걸? 뭐 이렇게 이런 거 이런 건가 했어요 그러니까 이자가 두 개니까 이자를 하나 빼고 내 속에 별론걸 우연하지 않을게 이건가? 그냥 이랬었어요 별론걸 이별 그럴 수 있겠다 별론걸 괜찮은데? 별론걸 글자 쓰는 별론걸이 맞는데 별론걸? 3차잖아요, 우리 안 되면 붐카 저기, 저기, 저기 붐카 가자 네, 붐카라는 붐카라는 희망이 하나 있는데 붐카 서비스는 유료화 되었기 때문에 개인기를 보여주셔야 붐카가 출발을 합니다 문세윤 개인기 큐 큐 이렇게 되겠냐? 바로 한다, 바로 한다 아, 좋습니다 20% 올라갑니다 아무거나 까마귀 소리 같은 거 진짜 아르르르르르르르르르 아, 덥습니까? 됐어, 나 이거 잘 안들어 아르르르르르 뭐야, 뭐야 까마귀다, 까마귀 소리 까마귀 소리 22% 갑니다 오, 뭐야 펜이어, 펜이어 너 이거 할 줄 알아요 숟가락, 숟가락 펜이어 한 쪽으로 밀고 동그라미 그릴 수 있어 진짜 이야기해 50까지 50까지 올라갑니다 50 50. 50. 이거, 이거, 이거. 시끄러워. 효연 때문에 60까지 올라갔다가 동현 때문에 3 빠져서 57. 마술, 마술. 마술. 80. 바보여기. 80. 바보여기, 80. 발가락이 진짜 세서 발가락 꽂히면 되잖아. 진짜. 아, 진짜. 화면에 안 보여서. 아, 진짜. 그러면 춘경 씨 조금 팔만 걷어주세요. 제가 통증을 한번 볼게요. 봐야지. 팔만 걷어주세요. 왜냐하면 개인기 때문에. 한 번에 갔어, 한 번에. 아파요. 저거 진짜 아픈 살인데? 어? 어?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여기 오기 전에 내가 계속 걷어주고 올게. 이 씩 먹고 가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 어떡해. 첫 번째 줄에 붐가 서비스. 스타트합니다. 오케이. 두 번째 줄. 난이 맞았네. 난이 맞았네. 그럼 밑에? 그럼 또 틀린 게 있는... 아래 줄. 별론걸? 세 번째 줄입니다. 어떡해. 봐봐, 여기 나니까요. 별론거리인가 보다. 별론거리다. 별론거리다. 별론거리네. 그거는 별론거리 밖에 없다. 혜리는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저거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3차 시도. 별론거리 밖에 있지? 그거밖에 없어요. 별론 아닌 것 같은데. 별론은 아닌 진짜 별론데. 진짜 별론인데. 이제 마지막 3차 시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파. 불러. 주세요.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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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토록 아파. 정말 난 미칠 것 같아. 아니야, 내 속이 별로운 걸 표현하지 않을게. 뮤직비디오로 발로 꼬집는 영상이 함께 나갔습니다. 아파하는 신도영 씨의 표정과. 갈고리발, 갈고리발. 갈고리발의 폭격기. 갈고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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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고리발 좋아. 갈고리발. 갈고리발. 자, 결과. 보여주세요. 아, 진짜. 뭐냐. 어떻게 된 거야. 자, 먼저 최소 3인방 박정. 실패. 실패. 이럴 뿐. 아닌데 거리라고 들린던데. 다시 한번 들려드려요? 네. 확실히 들려드릴게요. 뿐 제대로 잡았어요. 아니, 잘 못했을 수도 있는데. 틀려. 주세요. 자, 볼륨 쪽 올려주시고요. 볼륨. 이럴 뿐. 이럴 뿐. 다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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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무조건. erro. べ shall Grey.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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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